자, 이렇게 와이라노 5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지, 어떤 종목부터 하락하는 것, 대응 방법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 중에서 첫 번째로는 자이 S&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부동산 시장 침체, 또 이제 레고랜드발, 이러한 금융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서 PF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금융권이라든지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이 S&D 같은 경우에도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모처럼 만에 주가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 3분기의 영업이익이 3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나 급증한 그러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큰 폭의 성장했었던 이유는 바로 연결 자회사로 자이 C&A가 편입이 되면서 이러한 편입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실적이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례성 그러한 요인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3분기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러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연결 자회사로 편입된 자이 C&A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이 C&A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의 중장기 경기적인 캐펙스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LG그룹사들의 신규 공장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자이 C&A가 거의 대부분의 캡티브 매출이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그룹이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C&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량을 꾸준하게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캡티브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원래 본업인 자이 C&A 같은 경우에는 중소, 소규모 개발 사업에 상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천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러한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500세대 규모라든지 이러한 소규모 정비 사업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S&D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규모 정비 사업 쪽에서 상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중소형 건설사 대비해서 브랜드 파워라든지 자이라는 브랜드 파워라든지 또한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정부의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주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감이라든지 최근에 또한 부동산 주택 시장 위축에 대한 미분양 증가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오히려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주가 조정실을 이용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이 S&D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로 해주실까요? 네 우선 현재 주가가 지금 한 6,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PR 약 한 2배, 2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악재 요인들은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한 6,500원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500원 선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한 8,000원 선 주가 지난 한 8월 주가가 한 두 달 전 주가가 한 8,000원대였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기 지난 9월에 시장 하락과 함께 또 이제 건설주들이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같이 주가가 레벨 다운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벨 다운되기 전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수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6,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S&D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락하는 와이라노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어제 그래도 좀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는 일단 조금 하락세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의 주가가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제 강박권으로 좀 회귀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이노텍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44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5%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 컨센서스를 충분히 부합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올해 하반기 대표적인 실적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폰, 신작 아이폰, 아이폰 14가 프로 시리즈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LG 이노텍의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아이폰의 이러한 생산 차질이라든지 또 중국의 셧다운 우려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재차 다시 한번 실정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 한 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LG 이노텍 오늘 일단은 강부하권으로 좀 올라왔는데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잡아오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한 주가가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현재 주가 올해 한 저가가 28만 1,500원이었는데요. 한 28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40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라인으로는 한 26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세아재강입니다. 세아재강은 오늘 좀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오는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쉽습니다. 네, 세아재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크게 좀 아웃포포만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8만 원대에서 10만 원 언더에서 지난 8월까지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이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 가장 큰 폭의 아웃포포만 수익률을 기록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세아재강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의 이유는 바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미국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에너지용 강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또 수혜가 이어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가가 지금 상당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에너지용 강간 수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호조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포항의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국내 내수 강간 쪽에서는 3분기에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난 8월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적인 그런 이슈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용 강간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스프레드 마진이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받았고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좀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4분기를 보고서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도 PR 한 2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제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재강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세아재강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세아재강도 지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간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6월을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인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14만 5천 원 선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주가로는 지금 주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대에 한 20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52주 신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3만 5천 원 선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재강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하락하는데 오히려 좀 괜찮은 종목들을 정영훈 과장님이 잘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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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